전남 여수시가 한팔을 뚫고 역대 최고인 150도의 사랑의 온도를 달성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서 13억 7,078만 원의 모금 실적을 달성해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각계각층에서 기부 행렬이 이어져 목표액 9억 1,128만 원보다 4억 5,949만 원만은 목표액 대비 150%의 모금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여수시는 3년 연속 11억 원 이상을 모금했으며 올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